어! 불자다! 불자! 집에 가볼까? 오늘도 좋은 주말입니다. 여러분들 그쵸? 오늘은 뭘 물어볼까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풀포켓몬 중에 가장 멋있는 포켓몬이 뭔가요? 가장 멋있는 포켓몬 댓글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잘 길러보도록 할게요. 오늘 누가 있으려나? 수고했어요, 흑자몽 들어가 오케이 뭐야 오늘 아무도 없나? 윤리쥔? 소리가 눌리잖아 너아앗!? 뭐야 뭐소리야? 뭐야왜왜어뭔일이야? 그 으으~~ 날랐습니다아아앗 뭔 problematic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전선의 포켓몬이 나타났습니다 너 정말? 정말? 저한테는 포켓몬? 거짓말 진짜예요! 뭐? 진짜라고? 프리저! 어디 있는데? 저기 아이스링크장 있죠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 저쪽에? 저기에 프리저를 탔어요 지금 프리저? 나 포켓몬볼 없는데 포켓몬볼 이런줄 알고 포켓몬볼 안주려고 그랬는데 이 마스터볼 우리집 재료가 있더라구요 주재료가 어 진짜? 어 이게 뭐야 이거? 마스터볼 만드시는 광석이야 그거? 네 마스터볼 위에 뚜껑있잖아요 아 진짜? 우와 근데 그러면 너가 뭐가 필요한데? 더 필요해요 밑에를 만들 수 있는 철개같은것도 필요하고 그걸 만들기 위한 모루도 필요하고 그걸 두드리기 위한 망치도 필요하거든요 아 그거 나 근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줄 아는데 그러면 내가 잡으면 안될까? 헤헷 아아 걱정하지마세요 저는 뭐 포켓몬 잡는거 아이 잡아도 돼요 저는 그냥 관찰만 하면 돼요 관찰만 관찰? 아 그래? 내가 포켓몬 잘 기르니까 내가 잡아서 관찰시켜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망나뇽 데리고 올게 오케이 이건 리자몽이야 바보야 어 망나뇽 가자 따라와 망나뇽 오랜만에 망나뇽이랑 어 몬스 잡으러 가야겠구만 어 시간이 급하니까 어 다른 애들 말고 망나뇽을 데리고 왔어 짱이지? 망나뇽 오케이 바로 갑시다 일단은 저쪽에 가면은 어... 그 뭐냐 그... 망치를 내가 어디서 얻었더라 아 그래 공황 공황에서 얻었어 공황 공황으로 가보자 공황에서 망치를 얻었으니까 공황에서 잡아서 포켓몬도 잡아서 망치를 얻은 다음에 근데 파오리가 망치 들고 있었는데 파오리? 어 파오리가 파 대신 망치를 들고 있더라고 오오 어 너 어딨니? 여기요 너 뭐해 거기서 으아 됐어 갑시다 빨리 갑시다 아 비온다 비피해 비피해 빨리 빨리 비야 거쳐라 얍 어 비거쳤다 비거쳤다 너 어딨는거야 빨리와 가는중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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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시간 급하다고 전설의 포켓몬을 다른사람 잡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빨리... 아이 포켓몬볼 왜 없는거야 아... 야 그래도 일반 포켓몬볼을 잡기로 힘드니까 어차피 다른사람들 못 잡을거야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서볼 만드는... 어 뭐야 나와 나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서볼 잡으러 가는... 맞서볼 만들러 가는거 아니야 만작에 가는데 누가 잡고 없으면 일단 빨리가자 일단 일반 포켓몬볼로 잡기 힘들다구 어 우리가 맞서볼 딱 만들어가지고 한번에 팍 잡아버리자 오케이?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어 저 앞에 있을텐데 어 있다 어 뭐 있다 뭐 있다 어 어 이번에 탕고리네 탕고리 야 탕고리 잡아 망라뇽 공격해 어 뭐야 왜이래 뭐야 거절하는데 어? 망라뇽 공격해 어? 안 때리고 싶다고? 일로와 이 자식 이봐 망라뇽 어 우리는 지금 프리즈를 잡아야 된다고 알겠어? 알겠지? 가자 자 일로와 망라뇽 그래 공격해 망라뇽 어 탕고리 공격해 어 망라뇽 힘내라 망라뇽 탕고리 참고라 왜이렇게 오래 걸리는거야 망라뇽 이 만랩 탕고 어 어 됐다 야 뭐야 탕고리가 망치를 들고 있네 뼈다 고데기 이번에 망치네 저번에 파월이가 파데시 망치를 들고 있더니 뼈 안에 망치 들고 이거 속였네 그러니까 빨리 가자 어쩐지 쎄드라 탕고리가 자 여기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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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잡으면 안돼 아 누가 참는다 참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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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돼 잡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다니 어 야 여기야 여기 일로와 일로 따라와 따라와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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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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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정국 숲점엔 입이 잡혔어 빨리 아니야 아니야 아 망라뇽 일로와 딱고리를 공격해 딱고리 딱고리 공격해 망라뇽 이겨라 망라뇽 딱고리 딱고리 어 망라뇽 망라뇽 화이팅 어 나이스 야 뭐로도 얻었다 철 철 철 철 철 철 철은 아 그거 어디있더라 철 아 철이 어디있더라 너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 어디있더라 잠깐만 책이 있어 책 책을 딱 보면은 맞아 그 책 유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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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원지로 유원지 유원지 어디야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있네 뚫어 뚫어 몰래 들어가 몰래 들어가 에이씨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망라뇽 날아서와 망라뇽 또 여기 있을거야 또 여기 있을거야 어디에 있지 어 어디에 있지 중간쯤에 있었던거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중간쯤에 있었는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여깄네 망라뇽 공격해 레어코일 공격해 망라뇽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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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계를 얻어 드래곤테일 나이스 얻었다 얻어 얘 다 얻었어 철계랑 망치랑 물을 얻었어 iding 용암은 사퍼덽 없어 없어 그런거 아큐어 야 너 망나형 탈수 있겠어? 망나형 못타 못타 못타? 빨리 걸어가자 너 고소공부증 있구나 날아다니면 토해 토해 아 빨리가자 빨리가자 거기다왔어 거기다왔어 이미다왔어 이미다왔어 아 여기 좀만 더 가면 돼 이제 저기서 오찬 1분 직전 문앞에서 문 여는 수준 다왔다 다왔다 이제 다왔다 진짜 다왔다 아 프리저 진짜 잡고싶었네 아 프리저 오 띵띵이 이 소리 난다 지금 아 뭐 띵 소리가 나 아니야 빨리가자 빨리가자 빨리 용암으로 달려 용암으로 달려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 이제 프리저 용암이 있어 용암이 있어 여기서 좌회전하면 돼 여기서 어디야 어디야 여기서 좌회전하면 여기에 용암이 있을거야 아마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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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빨리 뭐로 설치해 자 여기 뭐로 설치했어 망나뇽 비켜 비켜 너 어딨어 너 나 망나뇽 넣어놓고 올게 야 망나뇽 따라와 망나뇽 여기 여기 좀 서있어 그래 여기 서있어 그냥 여기 서있어라 자 여러분들 여유의 요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든 요리는 마스터볼이에요 야 시간 없다고 지금 와 자 시간이 없지 일단은 이 자소정을 여기에 올려놓은 다음에 망치로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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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하면은 와이씨 바로 그냥 뚝딱 나오죠 우와아 와이씨 자 다음은 집에서 자고있는 뚝딱이 아저씨 또 깜짝 놀라서 일어나겠다 우와 철을 용암이 녹인 다음에 네 주워서 올려놓고 자 망치로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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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 우와아 이렇게 버튼이랑 디스크가 나오죠 우와아 오 짱이다 여기 세개 얻었는데 자 이제 저 주세요 그거 자 여기 이 세개를 자 뚜껑 버튼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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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버튼 디스크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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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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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으로 가자 이제 프리저를 얻을 수 있어 이제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오케이 잡아가지고 따라와 빨리 너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너 아 모르겠다 일단 나 혼자 가면 아우 저 여기 죽어 가버렸네 그냥 뭐지 어디갔지 쟤 같이 가야되는데 있어 있어 어디있어 있어 있어 여기있어 어디있어 있어 어딨는데 아 여기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이미 오죽했어 누구 집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이스 저 나중에 손해보상은 쫀득이 집으로 청구해주세요 맞아요 아무튼 제가 할게요 그건 어 저기있다 아이스링크장 이리와 이리와 저기요 저기 그래 나 이미 여기와 있어 빨리와 빨리와 오케이 벌써 와있다고? 아 잠깐만 어디야 여기 아이씨 에이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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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아 됐다 어 어 어 여기서 꺾으면은 아이스링크장이 어이 누구야 누구세요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 어이 어 깜짝 놀랐네 어 여기서 저 들어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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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리저가 저기에 있겠지 돌려요 어 어 프리저 프리저 어 어 프리저다 프리저 야 프리저다 진짜 어 진짜 프리저다 아직 안잡혔어 아직 안잡혔어 아직 안잡혔네 자 간다 자 프리저어 만사불로 들어와 프리저 간다 어 잠깐 뭐 간다 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제 왔나 어 예의야 잡았어 프리저 우와 대박 야 가장 멋있다 이게 다 내 다꾼이야 고마워 예의야 나 다음에 맛있는거 사줄게 와 와 샨둥치리네 프리저를 잡았네 아 가자 프리저 집으로 헤헿 예야 나 먼저 갈게 다음에 봐 우리 집으로 와 연구시켜줄게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 후